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저는 지금 시그니엘에 왔고 오늘 여기서 이제 IWC 시계를 조립해보고 분해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해주셔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시그니엘 영상에 함께해줬던 제니님이 왔습니다 오늘의 착장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? 샤넬, 마크스마라, 뮤뮤, 제리미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꼬링꼬링 комп 빠지uks 만들어봤는데 쉽지가 않네 근데 이게 엄청 정교한 작업이다 보니깐 좀 쉽지가 않았어